이재명 세트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뭡니까 이재명 세트는 뭡니까 지금 취임 1주년인데 저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네요 내용을 보시면 저 키워드의 의미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재명 대표 1년 동안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힘들어 주십시오 정치 검찰이 파놓은 감정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주요한 장면들 그런데 보니까 소환 조사 받는 장면 본인 출마하는 장면 계양으로 가는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 1년의 결과 글쎄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의 지지율이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보죠 이재명 대표 취임 1년 동안 당 지지율이 어땠는가 당대표 취임이라고 딱 저기 적혀 있죠 8월 28일 그리고 지금 8월 3주 1년 정도 지지율인데요 쭉 내려갔네요 30% 좀 넘는데 23%까지 기록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여론조사하는 업체에 따라서 지지율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통점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만큼 어떤 흐름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30일에서 지금 23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 지지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년 동안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 따져보는 그런 또 목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일단 민주당 안에서의 목소리 그리고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오늘 나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구체적인 점수보다 꽈락이다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고 또 팬덤 정치가 심화됐고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가 됐고 또 우리 당의 도덕성 문제가 전면을 올라왔죠 그래서 내로남불 이미지가 고착화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보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표가 부족한 분 이제 총선이라는 게 이 대표 리더십으로 안 되고 또 이제 다른 비명계라든지 또 에널계 쪽에 좀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총선 지위 체계는 향후 이 대표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매일 아침 공무원을 시켜 이재명 세트를 준비시켰습니다 사진에 나오듯이 경기도지사 공간 2층 침실 냉장고에도 출장지 숙소 냉장고에도 아침마다 공무원이 이재명 세트를 넣어뒀습니다 지금 보시는 호밀빵 샌드위치 닭가슴살 샐러드 컵과일 두 통이 매일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진상됐습니다 이 이재명 세트의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칠 수가 없다 친명에서도 목소리 나오고요 그리고 비명에서는 약간 혹평하는 평가도 있고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의 상황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 갖고 어떻게 보면 저거는 굉장히 비꼬는 그런 목소리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패널 네 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지난 1년을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질문은 어떤 표현이나 단어를 써줬고요 아니면 점수를 써줬고요 여러 가지 자유롭게 쓰시라고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우선 조혁진 변호사부터 좀 봐보겠습니다 조혁진 변호사는 뭘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유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대학에 삭점을 매길 때 ABC 이렇게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패스와 페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과목은 통과했다 아니면 이 과목은 안 된다 들은 게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은 패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페일 페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나누어 봤거든요 당의 안팎을 나누어 봤어요 당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1당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가 된 게 있었습니까 제 기억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이런저런 미숙한 점이 보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가지고 오히려 골든타임 놓친 거 아닌가 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 내로 돌아가 보면 당 내분이 이렇게 잘 수습이 돼가지고 하나가 됐습니까 오히려 더 원심력이 작용해가지고 내분이 격심화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막으려고 만든 게 뭐였습니까 혁신위원회였잖아요 근데 혁신위원회 때문에 오히려 당이 더 우스갯거리가 되고 당이 더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 안팎이 지금 다 엉망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외부에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본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 공격하고 총리 공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에는 야당 대표가 공격받고 야당 대표가 수비하다가 지금 1년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보이겠느냐 더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만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좀 있으면 선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장동은 여태까지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제대로 된 공판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 백현동 쌍방울 기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패스를 주고 싶어도 이건 페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이 갑자기 왜 성적이 이겁니까를 설명한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서용주 당국 부대변이 나와 계신데요 1년 이재명 대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쓰신 걸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이유로 설명해 주세요 아쉬운 부상투원이다 아쉬움은 있다 부상투원 부상투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자리가 그렇게 넉넉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해도 힘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발목 잡혀서 지금 1년을 넘게 고전을 했죠 그 발목을 누가 잡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정권은 없죠 상대 후보였던 대선 상대 후보였던 야당 대표를 집요하게 수사하고 표적 수사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운신의 폭을 가둬버렸잖아요 검찰의 수사에 발목이 잡히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어떤 단체장을 할 때 사이다, 거침없다, 추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 대표를 정말 집요하게 수사를 합니다 70여 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요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제명을 가지고 와라, 재판받아라, 기소하겠다 이러면 웬만한 당대표, 어떤 당대표도요 실력발휘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든 당대표로서의 지도력을 이끌기 위해서 부상투원을 했다 라는 점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 실력보다는 평가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상투원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멘탈이나 리더십의 멘탈 부분 이런 것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요 당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지도자든 간에 기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우려하는 측면이 있지 그걸 가지고 1년의 평가를 패스다, 페일이다, 성공했다,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요 과연 그 옆에서 같은 당원으로서 그러면 잘 옆에서 서포트를 했나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부상투원이 지금 돼 있지만 부상이 회복되면 또한젠가 그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페일, 두 번째 평가는 부상투원까지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로 신성범 전 의원의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주셨습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방탄이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 의원을 하면서 정치 자금을 잘못 썼다든지 대표로서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를 받고 있는 모든 게 멀리는 2010년에 성남시장 당선되고 나서 10년 정도, 14년, 15년에 있었던 대장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10년 정도 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는 2018년 됐죠 그런 면을 봅시다 길어봐야 5년 전의 거 왜? 그거는 쌍바울과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는 그 당시 사건이고 이렇다면 야당의 저도 지도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사버리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과 지사실 거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봐봐 작년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다른 대선 패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외국으로 떠나 그랬다면 검찰에서는 수사를 못 해요 왜? 그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선 패배한 사람이 이 사람들은 과거를 이렇게 또 캔단 말이에요 국민적 상식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죠? 3월 달에 대선 패배하고 석 달 만에 계양보궐선거 나왔잖아요 그때도 방탄 사버리스 기약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국경이 됐고 두 달 후에 두 달 후에 8월 달에 대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민주당에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의 운명과 자기 운명을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민주당도 죽는다는 원리로 거기에 대응했던 게 박수쳤던 게 이른바 강력한 지지자들이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 옛날에 이석기 씨가 말이죠 이석기 그룹이 민노당을 장악할 때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가 다수를 먹는다고 중앙당을 장악해버렸어요 그 비슷한 타이트는 흘러간다고 느낌이 봐요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민주당의 몇 사람 정도는 조금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는 대안이 없다 이재명 외에는 누가 이 지지율을 누가 끌고 갈 건데 이런 논리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끌려와서 오늘까지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방탄과 사우리스크 그러니까 초고속 출세한 2008년도에 국회의원 처음 출마한 이후에 15년 만에 대선 후보가 되고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후가 그늘이 바로 사우리스크에 돌고 돌아 방탄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란 교수님은 뭐라고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신성범 의원께서 사법 리스크 방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리더십 리스크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모든 것을 가린 일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집권의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수락연설을 통해서 유능한 대한정당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민생 혁신 수권비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심의 평가는 아주 냉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느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미 주어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의 문제였다 그동안 아무리 1년 반 동안 지속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박수사 또 수사의 정당성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걸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방탄사당화 논란으로부터 벗어났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의 부당함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소위 잘라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당과 절연을 하는 걸 못했다 이 뜻입니까? 당리라기 표현보다는 본인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노력과 얼마든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당내 무력감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당 지지율 정당 호감도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직무 평가 다 어찌 보면 형편없는 정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결자 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된다 오늘 당장 의원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 저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 일련에 대한 냉정한 토론과 반성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고 뭘 우리가 오류를 범했는지에 대한 이 얘기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 당내 의원들의 논의 속에서 뭔가 다시 한 번 혁신의 물길도 잡고 또 제1야당의 어떤 성과와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새로운 출발 어떤 위기감수 속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이것을 기약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지금 리더십 위기에 빠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 앞장 서서 그 역할을 직접 어떻게 보면 몸소 역할을 하고 또 나서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 일련 당대표 일련에 대한 평가 네 분 들어봤는데요 페일, 부상투원, 방탄, 리더십 위기 뭐 이렇게 약간 평가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표현이 떠오르신지 혹은 어떤 점수가 떠오르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잠깐 들어보죠 28, 29가 의원 워크숍이다 보니까 30일 현장 최고위고요 그래서 31일 날 기자회견, 기자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30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정치 현안들도 많고 당대표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 26일 날 받겠다 했는데 검찰에서 거부를 했고 9월 본회의가 없는 그러니까 9월 11일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에 당대표께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오늘 1년이잖아요 그럼 통상 이날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하는데 연찬회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안 했어요 기자를 기다렸는데 대신에 31일쯤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 사실은 SNS에 글을 좀 쓴 게 있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된 걸 쓴 게 있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렇게 고친 게 많았거든요 그 내용 좀 화면을 보겠습니다 6번 40분 동안 6번을 글을 고친 거예요 그럼 이게 썼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여러 내용을 고쳤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서 쓴 내용인데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김성태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 접근을 기피했다 그런데 이거를요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 썼는데 왜 조폭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웠나 삭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올렸는데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라고 수정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더 고쳤어요 그래서 총 6번을 수정을 하는데 특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조폭 출신 이 편이 등장했다 삭제가 된 표현 이것도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거죠 정혁진 변호사 네 특히 저 부분 조폭 관리 부분 왜 수정을 했을까요 저거는 일단은 성공한 조폭들이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조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저 글을 보면 기분이 저 글을 봤을 때 기분이 나빴을 거다 이걸 의식했다 굉장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김성태는 자기는 사업가거든요 이제 조폭은 이미 옛날에 손을 씻었고 사업가인데 왜 자꾸 조폭 조폭 끌었는가 나한테 조폭이라고 그래? 거기에다가 노상강도라고 그래? 그런데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00만 불 줬다고 그랬잖아요 100억이에요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쌍방울해서 이런저런 내의도 보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800만 불 보냈을 때 800만 불 그냥 쏴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일일이 현금으로 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그 직원들 비행기 값만 해도 몇 천만 원 몇 억 들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조폭이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김성태 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아가 다르고 어가들하고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재판 전략으로도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데 왜 저랬을까? 두 번째는 조폭하면 정치가 중에 누가 떠오릅니까? 이재명 대표 떠오르잖아요 이재명 대표 뭐 국제마피아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의혹 조폭 의혹 맨날 이렇게 나오는 얘기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 뭐 이제 조폭하고 같이 이재명 대표 시장실에서 사진 찍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조폭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본인한테도 본인한테도 안 좋을 수도 있다 하등 좋을 게 없는데 저 이야기를 왜 썼는가 뒤늦게라도 삭제한 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남 교수님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을 자극할 수 있고 굳이 그걸 쓸 이유가 없다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거면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애초에 글을 안 썼으면 되는데 왜 이걸 올렸던 걸까요?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새벽 2, 3시까지 되게 잠을 안 자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잠을 안 자고 글을 올리고 주로 SNS를 올리거나 본인의 심경을 피력하는 SNS 메시지를 올린다든지 그럼 아무래도 시간대 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그것은 아주 일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 어떤 정황을 정확하게 모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심리적 안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다시 말해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조폭 출신인 건 맞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이 속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팩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38분 동안 6번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를 좀 이해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런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론전을 통해서 뭔가 한번 돌파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영민하고 또 능력이 있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여론점보다는 객관적 사실 또는 어떤 법리에 입각해서 재판을 끌고 가고 또 끌어가는 게 훨씬 이재명 대표에게는 저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번을 준 건 일단 올렸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정교하게 아, 이거 표현이 좋고 그런데 약간 이런 수만들 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돼서 접촉이 없다, 그동안 잘 모르는 관계다 뭐 이런 걸 강조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조폭이라고 썼다가 지웠다가 다른 표현이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아서 다뤄봤습니다 글쎄요, 어떤 생각에서 그랬을까 아직 뭐 설명이 없긴 합니다 글쎄요, 어떤 생각에서 그랬을까 고잉은 흑에.» 2번에